어쨌든 은정숙 씨 말대로 우리 쪽에선 그 디자인이 쓸모가 있는 것 같으니 사도록 하죠. 조건이 있으면 말해보세요. 디자인만 팔아서는 사장님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저에게 이 디자인을 개발하고 은하 이름으로 런칭할 때까지 디자이너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. 이태리 알바르토의 요구 조건을 꼼꼼히 파악하세요. 일이 다 진행되네요. 은정숙 씨. 고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오랜만이야 김소연.